형, 저 화장품 런칭 프로젝트 섭외 들어왔어요. 브랜드로는 친구 같이 한대요. 뭐? 화장품 런칭? 나 화장품 하나 더 모르는데. 저희가 진짜 공들인 프로젝트인데 핫한 분 모셔서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. 허, 떨려. 근데 남자가 이런 뷰티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돼요? 어린 친구가 아주 딜을 잘하더군요. 저처럼 배성할 연예인의 끼가 보였어요. 스타는 비즈니스에도 능해야 되거든요. 아시죠? 제 경험상 결코 쉽지 않은 프로젝트일 거예요. 하지만 저 레나 좋은 제품이 주인공이라면 힘든 길이라도 끝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없이 유약하고 여린 노란 병아리가 이젠 커다란 알바토로스가 되어 헐헐 날아오르려고 있다. 더 넓은 하늘을 향해 더 높은 창공을 향해 그리고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우주를 향해 오늘도 난 달린다. 오늘도 난 달린다. 합좌. 웬일을 향해